Q. 정수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, 공포노 대프라운 복싱클럽 소속 19세, 신장 175cm, 최종 62.7kg, 정세호! Q. 정수로 소개하겠습니다. 이어서 청포노, 청원 몬스터 복싱클럽 소속 23세, 신장 173cm, 최종 62.4kg, 1.1승, 정세호! 양 선수 경기에 앞서 선수들에게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. 격려금 전달은 전 WBA 팀장이신 박경훈 균 팀장에서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.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. 격려금 전달이 있겠습니다. 이번 경기의 주심은 이성호 심판입니다. 경기 형 화이팅!! 성공할 줄!!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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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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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대 화이팅! 화이팅! 동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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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! 정지호 화이팅!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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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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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